집에서 몇 분? 집에서 2분 50초 집 근처에요 벼락가오리 집 근처에요? 집에서 몇 분? 집에서 2분 50초 한국식 회집 미니하고 집에서 3분 정도 그리고 물을 사용하며 어? 당통이? 맞아요? 뭐 어떻게 드실거에요? 이거는 과자기를 살짝 손을 잡고 그다음에 비지않게 너무 옛날에 남해에서 무지갯빛 농어 먹은 거 아니에요? 오 됐다 됐다 돌려 돌려 오 영롱해요 뭐예요? 광어가 엄청 두툼하네 요즘 좋아하는 참기름, 짬장, 양채가리,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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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이제 자주 오겠습니다 요것도 농어인가? 응 집어가세요 두림? 응 그다음에 키링찌 오왕 오우 김이 폴폴 나요 식사는 맛있다 진짜요 우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갔어 나 브이로그 할 거야 그래서 인사찜 정리까지 예쁘게 다 마친 거를 한 큐에 스키 소주를 시켰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난 플레이트다 그치 이상한 보람이 있군요 얘가 뭔가요? 얘는 청어예요 청어 한입 드셔보시죠 우리 할머니 페이버리트 할머니가 청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하핳 하하핳 부러워 오우 맛있다 우와 와우 다지고기 산도카츠 명소식당 3분컷 3분컷 황골배기 문어 점검 예자 맛있다 어때요 맛이 3분컷 뭔가 더 응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응축 딱 이게 모양만 봐도 짠듯짠듯할 것 같은 그런 맛있고 맛있고 큰 정댕이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도 너무 맛있다 응 이거는 뭐예요? 밑볶 요게 모렐버섯 요게 모렐버섯 이게 감자 응 요게 모렐 모렐 속에 만두소가 들어가 있어요 모렐 속에? 미트볼 속이 아니고? 응 모렐 속에 뭐뭐뭐라고 하셨죠? 벤자리, 시마지, 참동 삼동 햄이 관찰레예요 아 관찰레랑 같이 알겠습니다 취해도 된다 너무 예쁜 이게 보이는 거 난리났어 난리났어 응 유주 유주 생닭 오 수요 마스터 토마토 진짜 맛있다 최고예요 저번에도 진짜 최고했는데 이번에도 최고예요 idal 포인트번호가 잠시 수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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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이군요 와 아 아 아 으 음 편집 음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